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D키 주요 3화음으로 칠 수 있는 베이스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난 시간에가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C키 그리고 파에 샵이 하나가 붙는 G키 그 두 가지 포함을 설명을 드렸어요. 한번 보여드리면 C키부터 이렇게까지 한 거고 이제는 샵이 두 개가 붙는 D키를 해볼 거예요. D키도 마찬가지로 D가 1도가 되니까 레 미 파 솔 사도는 G코드 라 오도는 A7이 되겠죠. 그 D코드 G코드 A7을 가지고 기존 거와 마찬가지로 1도에서 4도로 갔다가 다시 1도로 1도에서 5도로 갔다가 다시 1도로 오면 반복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 D키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기 때문에 파하고 도가 나오면 파샵 도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키가 바뀌면 주의하셔야 될 게 샵이랑 플랫이 붙기 때문에 기존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C코드에서는 그런 걸 신경은 안 쓰는데 키가 바뀌면 그런 거에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. 샵이 붙는 거에. 일단 D키를 보여드리면 레 미 파샵 솔 시 도샵 메 도샵 시 라 시 도샵 메 라 이렇게 되는데요. D부터 4도 G코드 로 갈 때 레 미 파 솔이죠. 그래서 중간에 끼는 미 파를 쳐주는데 여기는 미 파샵이 되는 거예요. 레 미 파샵 그리고 4도에서 1도로 솔에서 솔 라 시 도 네 그런데 여기 네 가기 전에 시 도를 채워주는 거죠. 그런데 도샵이니까 시 도샵 솔에서 시 도샵 그 다음에 네 다시 1도로 온 거죠. 이제 1도에서 5도로 가는 거예요. 레에서 레 도 시 라죠. 중간에 낀 도시를 쳐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샵 시 를 쳐주는 거죠. 레 도샵 시 그 다음에 라 A셉 5도로 가서 이제 1도로 마치는 거죠. 라 에서 라 시 도 레 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시 도샵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 에서 A셉 시 도샵 도샵 그 다음에 마지막 1도. 레 도의 아 D키의 1도가 레 그 다음에 5도는 라 가 되죠. 네 미 파 솔 라 그래서 D 코드의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 까지 마치는 거예요. 4번 5번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레 미 파 샵 솔 시 도샵 레 도샵 시 라 시 도샵 레 라 이렇게 되죠.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게 모든 곡에 해당이 되냐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물론 박자만 맞춰 주시면 되요. 예를 들어서 두 박자 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G 코드에서 C 코드로 갈 때 기본 아르페이조로 쳤을 때 G 코드에서 근 3 2 3 C 코드로 가서 근 3 2 3 이렇게 쳐주죠. 그런데 여기에 베이스런을 넣고 싶다 그러면 앞에 두 박 치는 것을 한 박만 치고 근 3 까지만 치고 라 시 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. 그리고 얘도 만약에 세 박자 곡이다 치면 세 박자는 아르페이지오가 여섯 번을 쳐주죠. 근 3 2 3 1 3 인데 4번까지만 치고 뒤에 두 박을 남겨두고 그 사이에 라 시 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근 3 2 3 4번 쳤죠 이게 두 박이고 라 시 도 3 2 3 1 3 이렇게 그리고 이게 네 박자리다. 네 박자리 같은 경우는 앞을 세 박까지만 치고 근 3 2 3 1 3 라 시 도 이렇게 뒤에 박자를 두 개를 남기냐 세 개를 남기냐 해서 만약에 전체 한마디를 다 놓고 싶으면 네 번을 다 놓고 싶으면 박자를 길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라 시 를 쳐도 되고 솔 라 시 를 쳐도 되고 솔 솔 라 시 를 쳐도 되고 이거 뒤에 치는 박자를 몇 번에 쓸 건지 본인이 박자 길이만 맞춰서 치시면 돼요. 왈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쳤던 것 중에 3 2 3 1 3 솔 라 시 를 한마디로 다 친 거예요. 나눠서. 그 다음에 C 코드. 이런 식으로. 쪼개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 이걸 연습해두면 나중에는 이제 박자 길이에 자동으로 맞춰서 쳐지게 돼 있어요. 천천히 연습해보세요. 천천히 연습해보세요. 천천히 연습해보세요. 천천히 연습해보세요. 천천히 연습해보세요. 천천히 연습해보세요.